히힛 큰일났다 야스 피해 환약 몇개 없는데 4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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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K 5K 쭉 붙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! 오야! 쉽게 잡았다! 아 저 기 모을 때 그냥 개 패듯이 패하네 기 모을 때 뭐 데미지 얼마 안 들어오니까 음? 응? 응? 좋은 헌터 그냥 사 coming 그냥 제 매력 알 수 없지 무슨..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으흠으으으으으음 으흠으으으으음 으흠.. 뭔레? 으흠으으으으응 으흠으으으으음 아냐 그 패턴이 딱 맞아요 패턴 파밍이라고 으흠' 그렇게 연속으로 쉬운 이제 패턴이 나와가지고 그때 뭐지? 끼와서 막 개패드쉽 해가지고 잡은 거 보스도 인공지능이니까 아 맞다 수리 한 번 했었어야 되는데 틀린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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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깐 거.. 이게 좋다고 하던데.. 아 스테이션네 참 이걸로 뻘찜 많이 하더라고 보스전